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전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마인크래프트 매주 월요일의 피그시티 오늘은 무엇을 해볼거냐면요 바로 몬스터들의 머리통을 한번 얻어볼건데요 몬스터 머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충전된 크리퍼가 필요해요 충전된 크리퍼는 번개를 맞아야 되거든요 공기를 맞추려면 일단 그 창이 필요합니다 나의 잃어버린 창 분실물 센터에 있을거에요 그러면 분실물 센터부터 만들어야겠구만 엔더 거기에서 잃어버린 나의 분실물 왜 잃어버렸지? 알 만들러 갔다 잃어버렸나? 분실물 센터는 아 여기 이쪽에 뛰면 안되는데 이쪽에 만들까? 뛰다 만들지 뭐야 이거 왜이래 아 내가 뒤집어놨지? 좀비야 머리야 분실물 센터는요 어 여기 해골 맞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화살 피하는 연습을 하는 그 사격장인데요 엄청 못싸 여기가 널찍하니 좋은거 같아요 여기다 만들자 분실물 센터 일단은 이게 뭐냐면요 다리에요 돼지 다리에요 왜 또 돼지냐 돼지밖에 만들게 없어요 아 딴걸 만들어야 되나? 돼지 말고 뭘 만들까요? 여러분 추천하시는거 있으면 그거 만들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동구멍 동구멍 열어두고 돼지 배가 봐봐요 이렇게 보면 밑에 이게 돼지 배거든요 배가 보이구요 와 만세하고 있는거 하면은 됩니다 어... 꼬리 꼬리 달아줘야지 꼬리를 꼬리를 코가 코가 좀 이상한거 같아 그쵸 괜찮은가? 확대 망원경으로 음... 어때요? 괜찮은가요? 일단은 배가 배가 포인트에요 배가 나왔어요 분실물을 잔뜩 먹었다 먹어서 배가 튀어나온건데 코가 좀 이상한가? 머리 위는 왜 비었냐면은 믿기시지 않을테지만 하늘에서 분실물이 떨어집니다 봐봐요 와 얼른 떨어졌으면 좋겠다 어 뭐가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뭐가 떨어지는거지? 어 어 어 뭐가 뭐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어 아이템이 내가 잃어버렸던 아이템이 떨어지고 있어 내가 잃어버렸던 아이템이 떨어지고 있다고 예 예 신난다 어 창이다 방금 보셨어요? 창 떨어졌어요 창 돌려주세요 내 창 돌려주세요 꿀꿀꿀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꿀꿀꿀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돼지 분실물 센터 아 건물이 말을 하고 있어 물건을 돌려받고 싶으면 먹을 걸로 해놔 먹을 걸로 해놔라 아 아 뭐라고요? 먹을 걸로 해놔라구요? 눈 모양이 왜 그렇게 되셨어요? 배가 고프다 먹을 걸 안 주면 먹을 걸 안 주면 널 잡아먹겠다 아 아 실험인 돼지야 아 아 자 어서 갖고 와라 어 닭고기 갖고 왔어요 얼른 먹여줘라 아 먹여줘라 어떻게 먹여주지? 아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하 사다리 타고 올라가자 하 어 사다리 타고 올라가려면 저까지는 좀 쌓아야 되는데 뭐하는 짓이냐 아 기다려봐요 등 좀 긁어드릴게요 시원하다 올라가자 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 됐다 올라와서 머리통에다가 이거를 닭고기를 그냥 막 집어넣으면 여기 좀 가려놓는게 될까? 여기를 좀 이렇게 막고 돼지저금통 같은 모양으로 그래 어어 어어 분실물저금통 괜찮네 얼른 먹여줘라 아 알겠습니다 닭고기를 넣는 척을 하다가 사다 김치를 그냥 쇽쇽쇽쇽쇽 오 오 김치 맛있다 역시 한국인은 김치지 오 맛있다 김치 쇽쇽쇽쇽쇽쇽 닭고기는 어떻게 되냐 일단 김치 드세요 쇽쇽쇽쇽쇽 오 오 배가 배가 이상하다 아 사실은 상한 김치였습니다 오 오 오 배가 배가 이상하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나왔다 나왔다 예 나왔다 되찾았다 분실물 신났다 감사합니다 돼지 분실물 마스터님 나를 속이도하니 받아라 차기다 오 오 받아라 차기다 오 더베터 더베터 더 있을거야 분명히 다이아몬드 한 500개 있었던거 같은데 오 오 오 똥 똥 나온다 똥 오 오 똥 산다 콕 더베터 더베터 뱃돼지 콕 오 오 오 오 오 오 돼지가 울기 시작하니까 하늘에서 하늘에서 비가 오고 있어요 오 왜 안 내리지 비가 내려야되는데 좀 더 울어봐요 아 아닌가 그래서 비오는 날 이제 이거를 던지면 번개가 치거든요 안치네 비가 안와서 그런가 오 번개친다 빠바바바 이렇게 굉장하죠 토르 토르 토르의 망치에요 창인들 망치냐구요 제 마음입니다 망치에요 이건 망치임 망치가 세갈래로 갈라진 망치임 받아라 토르의 망치임 오 저기 크리퍼있다 크리퍼를 그래서 충전시킨 다음에 다른 친구들한테 터뜨리면 머리통이 나와요 아 근데 괴물 너무 많은데 아야야야야 아 괴물 너무 많은데 어떡해 쟤 쟤 쟤가 맞춰가지고 화나서 쫓아간다 하하하하 가미 가미 날 맞춰 가미 날 맞춰 오 거미가 이겼다 잘했어 거미야 너도 잘가라 저기있다 헉 두마리나 있어 받아라 크리퍼 충전 빠밤 어 이동속도도 빨라지네 어어 잠깐만요 크리퍼 이동속도 왜이렇게 빨라졌어 그래서 크리퍼를 크리퍼한테 데리고 가서 터트리면 되어당 뭐야 크리퍼 안 쓰러줘 다시 다시 저도전 그냥 크리퍼 머리 눌렀어요 크리퍼 머리 안났네 토끼 구이ifying 도전해야지? 안나오네 그냥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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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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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쓰로다아 앗 아하하 크리퍼 되게 악하네 충전 충전 크리퍼 충전 아유 반개 안쳤어 에잇 에잇 충전 됐다 충전 됐다 터져 아아아아 하하하하하 나왔나? 아자아 아하하 아잇잘아 에잇 오 나왔다 나왔다 헉 나왔어 나왔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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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퍼 머리 나왔어요 하나 단 하나 한 거는요? 한 거 없어요? 전에 여기에 크리퍼 넣어놨었거든요 잠깐만요 아 위가 아닌가?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흐하하핰허허허헉 흐어엎 오오 하하하하핰허허허헉 어허허헉 오 이거 터지면 머리통 엄청나오는거 아닐까? 크리퍼 الخ 이리 터뜨려 볼게요. 어떻게 터뜨리지 근데? 터져라! 터져라! 어떻게 터뜨리지? 터져라! 터진다! 썬더 크리퍼! 빠이어! 안 터지네? 빠이어! 얘들아! 빠이어 터져! 이거를 들어가면은 터질텐데 어... 그러면 나도 아프잖아 왜 안 터지지? 터져 터졌다! 터졌다!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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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하나만 나오죠? 썬더 크리퍼야! 오! 오오! 오오오! 꿈을 꿨어! 와! 와! 여러분! 제가 꾸은 꿈이 뭐냐면요! 얘네가 터졌는데 머리통이 단 하나가 나오는 꿈을 꿨어요! 너무 무서웠어! 하지 말자! 와! 어떻게 저게 다 터졌는데 머리가 하나밖에 안 나오지? 해가지고 얻은 머리통 단 하나거든요? 머리통을 왜 얻고 싶었냐면은 선인장에 크리퍼 머리 올리면은 크리퍼처럼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봐봐요! 보여드릴게요! 크리퍼 삼형제 하고 싶었는데 라고 뽁하면 크리퍼! 가식 크리퍼! 크리퍼 왔죠? 굉장하구만! 크리퍼! 크리퍼! 크리퍼야! 안아줄게! 난 허그가 좋아! 아따가! 크리퍼 놔두셨다! 잠깐만! 크리퍼 키가 너무 크잖아? 3단으로 하니까 너무 큰 것 같아 조심해야 돼! 가식이 남은 아이템 없어지는 것 같은데? 2단 크리퍼! 아! 난 크리퍼! 난 크리퍼! 허그가 좋아! 퐁이 좋아! 따뜻한 퐁이 좋아! 그렇구나! 크리퍼야! 안아줄게!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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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좋아!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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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옮겨봐! 잠깐 잠깐! 머리통 조심해야돼 이거! 왜 조심해야되냐면 선인장! 어! 뭐야! 어! 뭐야! 머리통 공중에 떠있잖아! 헉! 뭐야! 원래 이런가? 이거 보이세요? 공중 머리통! 내 머리를 여기 들어가면 크리퍼가 될 수 있는곳? 헉強! 쫙! 좌왁 hex 탁탁! 내 머리를 없애고 크리퍼머리를 붙일수 헉! 최ř Hem 촤악 아니구요 제가 푸신다면 뒤집어 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퍼! 머리통을 한 번 얻어 봤는데요 음.... 재밌게 플레이 했구요 머리통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천천히 차근차근 한 번 모아서 여기다 머리통을 촤악! 늘려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생각만 해 봤습니다 아무튼 재미있게 플레이 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재미있고 하니 재밌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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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시면 딱 붙을 수 있지 않나? 안녕 크리퍼랑 머리 머리 이렇게 할 수 있어 크리퍼 크리퍼 난 포옹이 좋다 크리퍼 귀여워 크리퍼 귀여워 안녕 뿅